이동장? 또 이동장? 잠깐 거기서 많이 들어본 일이 있는데? 이동장 씨? 동장이 형? 동장이 누나? 동장 씨? 이동장... 뭐였더라, 이동장?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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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작하자. 봉달. 봉달. 봉달아. 봉달. 뭐야, 얘? 지금 장난하는 거지? 봉달이 어디 있어? 봉달아! 봉달! 이것들이... 봉달! 어디 있어? 봉달이 여기 없는데요? 봉달아... 너 2층에 있냐? 와, 자존심 상하고 외롭고 막... 봉달이니까 계속 놀았었는데... 봉달아! 그래, 나 여기 있잖아. 봉달이 어디 갔을까? 봉달. 얼씨구?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2층에 갔다고? 어? 봉달이 여기 없는데? 아주 나를 없는 지급하겠다 이거지. 좋아, 필살기다. 은신. 은신, 은신. 봉달아! 뭐야? 거기 있어? 없는데요? 아이, 깜짝이야!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거기? 안 보였어. 하... 진짜 안 보였다고? 검해가지고... 내 눈동자가 이렇게 센 노란데? 자, 이제 시작하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